사랑하기 위하여 기도를 배운다. 바오로 딸에서 편했습니다. 기도를 잘하고 하느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사람,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으로 목마른 모든 이들을 위한 책입니다. 기도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하고 기도의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기도의 목적, 기도에 필요한 마음 자세,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길, 자신의 기도가 참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준, 기도를 위한 실제적 조언들, 전구에 대한 소개 등 기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. 가톨릭 사제인 저자의 신학적 배경과 피정 경험이 잘 녹아 등 깊이 있는 기도 안내섭니다. 가톨릭 사제인 저자의 신학적 배경과 피정 경험이 잘 녹음하는id 사제인 저자의 신학적 배경과 피정 경험이 잘 녹음하는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